월피동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리뜨는 언덕 월피동을 접수한 서울대 밴드 월피입니다! 저희는 음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전 대학을 다니고도 다시 음악을 하러 예대해온 5명과 태어나자마자 음악만을 향해 직진해온 저희 20살 저희를 오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바로 가시죠! 월피로서 성공하기! 대학가 문제 1등! 이건 무조건이지 있다! 음악 하나만 보고 달려온 월피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세요! 우리 사진 잘 찍는데? 자유로 합시다 자유 오케이 자유로운 월피동